릴렉스 채워네. 야 요한아. 요한아. 그럼 세게 할게. 아 이건가 본데. 어 개무서워. 어 형 개무서워. 허리가 좀 나야 좀 군부스러운데. 사법 처리될 수 있다. 나 이거 잘한다니까. 내일. 열어야지. 열어봐. 올라가느라. 복잡하구만. 야 할 거 진짜 많다. 정신없어. 땀나네. 아. 의대를 가서 해야지. 시대를 가서. 어. 민수세운 민정철이 될 수 있다. 막히셨어요. 하. 진작 까무야 돼. 진작 까무야 돼. 아. 아. 바람이 나와. 휴생. 승현경 Okej! 승현 Gecussia. 아hh. 내어어으 sax. 자 이거 뭐 Jaz Jacquell. 우 chciaそうそう. 이렇게 해서. 세이야. 일어나세요. 오케이 조 Evenitch. 악성채권도 오케이. 불량채권도 오케이. 저장 추심은 이러셨습니다. 무한한 의완을 쉬 Cos-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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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보를 막 이만큼 묽으시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4장 이게 4장 3장 5장 6장 짱구 같다 3장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 잡게 되잖아요 나 못하겠다 할머니가 위험하다 다 잡게 되서 다음에 연구를 만나서 그래서 여기서 꺼져도 꺼져 꺼져 찍어주는 게 낫지 꺼져 저강돼 버리면 이 다음에 행동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여기서 호흡을 낮춰야 이 다음 시간 얘가 할머니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가방 두려워 두려워 누가 그렇죠 다 한 거 돌아가신다 두 분의 동작이 바로 왔어요 네 네 한번 할게 배고파서 띄웠다. 아, 너무 무서웠어. 딴 분장 같죠? 분장 같지, 딴. 어떻게 딴 금색도 있어? 신기하죠? 거짓, 거짓. 사냥. 얼굴 보자마자 내가 어디서가 나 괴롭혔었지, 그러니까. 제발. 나도 까먹었지. 우주별. 이거 근데 나가도 돼요? 우주별 광고.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 바로 지구라는 별인데. 아니요? 우주별. 네? 자, 광고야. 아니야. 뭐, 아예 뭐 누구 있어? 아유, 막 난리다. 아유, 손님 오셨네. 다 끝났어요? 아유. 꺼져. 아유. 세이야... 와, 가그라마 나가 오세요. 다워, 맨... 어? 어? 어깨 어깨